사모님 그 땅 되게 좋다? 근데 우리 급해서 할 수 없이 내는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같이 돈 많은 분이 그거 사갖고 뭐를 하셔도 잘 될 거야 팔아주세요 살 거 같아요 살 거 같아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저는? 동생이 그때 사고 쳐서 이제 그거 해결하려고 땅을 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열등이 거부감이 심해서 그런지 땅이 팔릴 듯 팔릴 듯 계속 안 팔려서 땅이 누구 건데? 땅이 저희 셋이 공동명이 된 것도 있고 아버지 땅도 내놨는데 먼저 팔리는 것부터 해서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계약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약간 이래서 이제 아빠 보면 너무 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열등이 아픔이 보는 게 또 너무 괴롭고 동생을 보면 열등이의 거부감이 너무 심하게 인정한다고 계속 해도 자꾸 열등이 보는 그게 아버지가 옛날에 뭐 파는 직업 가졌었나? 서울 가서 남의 집에서 이제 일하다가 본인 장사는 신발 장사부터 파는 걸 했지 그치? 아버지가 이렇게 파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아우 너희들도 커서 나처럼 장사해라 이렇게 파는 거 해라 이랬어 그럼 되게 막 힘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말만 맨날 하고 맨날 하시는 말 자기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도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었지 그러니까 장사는 뭐냐면 팔고 사는 거죠 그쵸? 근데 특히 파는 마음 파는 마음과 사는 마음은 하나인데 파는 마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돼 파는 마음을 인정해야 내가 신나게 팔고 이게 잘 팔리거든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파는 마음을 쓰는 이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 그리고 안 된다고 팔리는 건 안 된다고 늘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팔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저게 근데 땅을 내놨는데 이게 팔려야 되는데 팔리는 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치? 그게 너무 크게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머리로 계속 청산한다고 해도 거부감이 너무 그 열등이 보는 거부감이 너무 계속 응 나한테 팔아봐 이거 팔아봐 이거 이거 하나 팔아 사주세요 팔아 저 이거 좀 사주세요 빨리 바로 봐 이거 제가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너 가져 너 가져 아 좀 사주세요 싫어 너 가져 별 볼 일도 없구만이 예쁜데 좀 사주세요 안 예뻐? 필요하실 거예요 안 필요해 너무 필요하죠 안 필요해 너무 두려워요 거절도 안 할 거 그 봐 두려움이 파니까 자기가 지금 파는 마음을 자기가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의식이 있는 거야 그게 가해자야 지켜보면서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두려워 그치? 다시 바로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데 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지 거절 당할까 봐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려고 그러면 굴욕감이 올라와 잘 봐 지금 굴욕감 안 느끼고 있어 팔 때 굴욕감을 느껴야 되는데 싹 버려 파는 사람은 열등하고 약자다 이렇게 생각해 그냥 파는 마음일 뿐인데 파는 마음은 열등해 수치스러워 약자야 이러고 막 무시하는 놈이 있어 자 무릎 꿇어 봐 굴욕감 느껴야 돼 제발 사주세요 고객님 이거 제발 사주세요 싫어 사주세요 싫어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저 좀 사줄게 싫다니까 좀 도와주세요 싫어 도와주세요 싫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거 꼭 팔아야 돼요 자 굴욕감 느껴져? 안 느끼려고 해 이거 봐 죽어도 안 돼 이걸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느끼면 어떻게 돼 분명히 파는 마음에 대해서 수치 주고 있지 알지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 굴욕감을 내가 안 느끼면 그걸 버려 버리니까 상대가 느끼게 돼 있어 그럼 사는 사람이 미쳤어? 굴욕감 느끼는데 사게 자 일어나세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봅시다 얼마든지 따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쓸모없는 쓸모없는 딸입니다 딸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원해서 그렇지 아버지도 쓸모없다고 여자는 수치 줬어 그래서 내 여자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 때 굴욕감 자 내가 엄마 한다 배 속에 애기야 너 아들이야? 엄마 왜 딸이야 아들이잖아 딸이 왜 왔어 나 필요 없어 아들이오나 아들이오나 아무 쓸모없는 딸 네가 왜 왔어 나 너 원하지 않아 아들이오나 필요 없어 꺼져버려 아들 데려와 엄마 도와줘 나 무서워 됐어 아들 데려와 아들 데려와 무서워해 여자는 죽어야 되겠지 무서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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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저게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자 굴욕감 느껴져 썩 버리고 있지 너 지금 그냥 살려주세요 그 약자와 하나 돼서 굴욕감 안 느껴져 지금 안 느껴지잖아 이 굴욕감을 이렇게 버려 나와 남을 수치 주는 굴욕감 그 굴욕감이 딴 사람이 굴욕감을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애기가 그냥 느낀 거야 어떤 굴욕감이냐면 내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할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굴욕감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여자가 내 여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열등하고 너무 열등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여자인 나를 이런 수치스러운 여자인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굴욕감이 느껴져요 굴욕감이 느껴져요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를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가 여자가 나라고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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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굴욕감이 납니다 이 굴욕감이 납니다 이 굴욕감이 납니다 여자라도 여자라도 열등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도 수치스러운 존재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고 살려고 찝착할 수밖에 없는 찝착할 수밖에 없는 이 약자 마음이 이 약자 마음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굴욕적이라 굴욕적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며 살았으니 달마다 날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 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너무 두렵다고 외치면서 사는 외치면서 사는 사랑에 집착하는 버림받을까봐 벌벌 떨어져는 사랑에 집착하는 내 아기 마음이 굴욕적이라고 다 버렸습니다. 이 아기의 굴욕감이 납니다. 내가 만든 가해자인 수치와 굴욕감을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려 날마다 수치당하고 살았습니다.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집착하는 집착하는 약자의 굴욕감이 약자의 굴욕감이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아기의 두려움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잘 느껴지지? 아버지가 팔면서 딱 팔려고 할 때 세상을 향해서 파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그치? 먹고 사는 게 다 그거야. 생계가. 아버지가 팔 때 도와주세요. 아버지도 똑같이 이 마음이 있었어. 태아 때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굴욕적이니까 굴욕감을 다 버리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수치스러우니까 안 사주고 나는 안 돼. 맨날 이랬던 거야. 할 때 마음이 실려야 되지. 제발 팔아달라고. 마음은 뭐야? 집착. 사랑 좀 추세요.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 집착을 실치를 못해. 굴욕적이라고. 굴욕감을 딱 느껴야 실는 건데. 마음이 실려야 팔릴 거 아니야. 안 실리잖아. 약자를 굴욕적이라고 느껴. 두려워 벌벌 떠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를. 그래서 다 버리고 고집 부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약자 자체가 돼버려. 굴욕감을 느껴줘야. 그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 고집 부리는 아가한테는 하늘이 복을 안 주지. 굴욕감이지 알겠지? 되게 굴욕적이잖아. 제발 해달라고. 자 이제 눈물을 닦고 그 굴욕감을 딱 느껴. 약자의 굴욕감. 그런 다음에 다시 파는 거야. 느껴주고 바라야 돼. 이거 좀 사주세요. 다시. 도와주세요. 저 이거 바라야돼요.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참 지금 어떤 마음 느끼지? 서러움 느껴지지. 서러움은 뭐지? 그것도 고집이야. 파는 마음이 왜 서러움이야. 파는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굴욕감을 버려서 굴욕감을 안 느끼고 하니까 문제지만 지금은 또 서럽다고 고집 부리는 애가 올라서 서러움에 고집이. 자 내가 바라볼게. 사모님 이거 사주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돈도 많고 되게 아름답고 마음도 고우신 것 같아. 저 꼭 필요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사주세요. 이렇게. 상대를 딱 올려주고 나를 딱 낮춰. 굴욕감 느껴. 그런 다음에 행복하게. 행복을 전달해야지. 막 울면서 에이 그럼 거지가 동양하게 되게 되는 거야. 다시. 정말 잘 안 실려요. 마음이. 고맙하는 마음이 안 실려요. 그 상대를 행복하게 안 해주겠다는 거지. 왕처럼. 고객은 왕이다가 그거야. 내가 종이 돼야 왕이 돼야. 종은 뭐야. 굴욕감 느껴야 종 되는 거 아니야. 자 할 수 있다. 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약하니까 땅을 팔아달라고 하는 거야. 사모님 땅 좀 팔아주세요. 사모님 저 땅 좀 팔아주세요. 땅 좀 제가 팔아야 돼서 땅 좀 사주세요. 사모님. 자 지금 어떤 마음을 느껴? 지금 아까부터 조금 난데요. 그래도 거지 마음을 느껴. 부름감 딱 안 느껴주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왜 이러고 미쳤나? 미쳐서 주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느끼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모르겠네. 막 이랬다. 서럽네. 굴욕감이 뭐야. 막 이렇게 계속. 상대를 올려주라니까. 상대를 올려줄 때 내가 굴욕감이 느껴지니까 자꾸 안 올려주마. 내가 해볼게. 우리 사모님 돈 많게 생겼다. 제 동생이 사고 쳤잖아. 사모님 그 땅 되게 좋다. 근데 우리 급해서 할 수 없이 내는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같이 돈 많은 분이 그거 사갖고 뭐를 하셔도 잘될 거야. 건물도 청주되고. 한번 보실래요. 팔아주세요. 그러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사모님도 절대 후회 안 해. 우리 사모님 좋은 일 좀 하고 사세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귀하신 분이 도와주시면 아우 아빠 복 받으실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싸게 내놨어. 맞아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너는 사람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빨리. 왜 이게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좀 들리다. 땅이 아파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와 땅을 땅에 내고. 사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사. 빨리 했나. 사모님 정말 이 땅 좋은 땅이에요. 어우 뭐야. 뭐야 잘하다. 잘한다. 사모님 이 땅 지금 좋은 거 나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사모님. 사모님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내가 어떤데. 사모님이 너무 이 땅한테 적합해요. 근데 어떻게 적합하냐고. 어떻게 적합하냐고. 되게 부티나시고. 그렇지. 되게 지금 그걸 딱 하면 더 부자 되실 것 같고. 이쁘지 않아? 이쁘지는 않아? 꼭 예쁘고요. 그거 그렇게 힘들게 말하면 어떡해. 품격은 없어? 품격은? 다 있으세요. 완벽하세요. 그렇지. 완벽하셔서. 이 땅 꼭 보시면. 사실 것 같은데.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굴욕감이 뭐냐면 수치지 그렇지? 이 수치는 자기만 수치 준다고 현정이는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나와 남을 모두 수치 줘.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아마 남을 인정하려고 할 때 이게 아부인가? 이렇게 돌아갈 거야.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막 솔직한 건 뭔데? 남을 갖다 까내리고 비판하고 무시할 때 그게 솔직인가? 진심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안 돼. 막 굴욕감이 올라오면서. 이 굴욕감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막 비참해지는 것 같고. 내가 아부 떠는. 아부 떨면 어때? 돈 없으면 아부도 떨고 살아야 되지. 아부 떠는 나도 인정 못하겠고. 상대한테 사모님 부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 너는 안 되겠다. 내 책 있잖아. 내 책. 삶을 순추게 알아. 그거 100권만 줘. 여기 서울 시내 앞에 다니면서. 사모님 사장님. 남자는 무조건 사장님이야. 여자는 사모님. 팔아야 돼. 너는 그걸 하면서 굴욕감을 엄청 느껴야 돼. 현실 세션이야. 얘는 장난 아니야. 진짜로 해야 돼. 네가 그냥은 안 느껴. 봐봐. 안 느껴. 나랑 세션에서 내 눈 보고 내가 굴욕감을 느껴서 널 쳐주니까 올라왔잖아. 아까. 자기 혼자 느껴야 되는 거야. 안 느끼잖아. 얼마나 고집부리는지. 근데 진짜 마음을 싫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냥 할 때는 됐는데 진짜 이거 저라고 생각하니까 안 돼. 그것도 있지만 네가 파는 마음을 딱 쓰려고 하니까. 파는 마음이 아버지가 평생 수치적거든. 파는 나는 굴욕적이야. 손님한테 거지 새끼처럼 이렇게 구걸하는 거야. 막 이랬어. 파는 마음을 인정은 안 하고. 그만큼 부정성이 있으니까 지금 못 올리는 거야. 굴욕감을. 사모님. 우리 사모님 진짜 우아하시다. 좋으시겠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이렇게 돈도 많고 저는 지금 동생이 사고 쳐서 이 땅이 진짜 싸게 나왔거든 내가. 이거 진짜 안 팔려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 같은 분 복이 많은 분한테 가야 돼. 그래야 사모님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거든. 이거 좀 팔아주세요. 우리 사모님. 마음 좋으시겠네. 이렇게 해줘야 돼. 진심으로. 그걸 안 해주네. 입에 발린 소리라도 좀 해봐. 좀. 아 이거 중요해. 흔적이 돼. 이걸 못 하면 땅 안 팔려. 그럼 네 동생은 어떻게 돼? 사모님 좋은 땅 나왔는데 저랑 한번 보러 가실래요? 사모님한테 정말 필요한 땅 같아서 제가 특별히 사모님이나 생각났어요. 땅 나마. 이 땅은 진짜 사모님이랑 찰떡이에요. 왜? 사모님 딱 생각났어요. 이 땅 보는 순간 정말 저렴하게 나왔는데 내가 저렴하다는 거야. 내가 사모님한테 나는 거야? 너 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사모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니스해. 절대 니스 안 하면 너 사모님 저렴한 거지. 안 돼. 다음번까지 너 미션이야. 땅 팔리려면 너 굴욕감 느껴야 돼. 파는 마음에 대해서 굴욕적이니까 파는 마음이 안 오지요. 파는 마음을 인정해. 자 잘 들어. 마음을 인정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영. 영이 될 때 힘이 나와. 그럼 파는 마음을 인정해 줘야 이 파는 영이 돼서 귀신같이 파는 사람을 물어와서 팔려. 아무리 비싸게 내놔도 팔려. 파는 영이 용지. 근데 니가 파는 마음을 이렇게 수치 줘. 파는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고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도 무시하고 파는 나도 수치스러워서 무시하고 저렴이가 팔고 저렴이가 사고 뭐 이 단위를 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왜곡되어 있냐고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 미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삶을 춤추게 하라. 배꼽을 빨릴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사장님 사모님 하면서 아니야. 책보다도 굿즈 파는 게 훨씬 쉽겠다. 책은 내용 따지고 사람들이 여기 뭐 들어서 굿즈 하나씩 들고 가서 파는 거야. 이게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얘기하면 나 미친 여자 같다는 소리도 짓고 또라이가 뭐 담요를 덮고 자면 수치가 담고 이 미친 여자가 요새 서울에 왜 많아 이러고 했지 아 이 굿즈 거의 회동이 들어 뭐야 너 정쟁이 무당이야 막 이렇게 그럴 때 굴욕감 올라와 그걸 느껴야 돼. 절대 버리지 않고 알았어? 그래도 싸우지 않고 사장님 사모님 되어야 돼. 중간에 우고 올라와도 참고 알았어? 땅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렇다고 나하고 맨날 이 세션을 맨날 할 수도 맨날 해도 소용없어. 현실에서 부딪혀야 돼. 알겠지? 하루에 한 번씩 굿즈 갖고 나가는 거야. 일단 담요부터 팔아봐. 덮고 있어. 어쨌든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알았지? 네 굴욕감이 얼마나 심하시지? 현실에서 살 수 있어야 돼. 나와 남을 다 수치주면서 사는 사람도 수치주고 파는 나도 수치주면서 팔고 사는 건 행복한 일이야. 상대 딱 올려주면 나도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자 오케이 우리 아기 잘 바로 바로 밥 바로 밥 데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